한편 또 이제 어제 경기를 다시 보게 보자면 사실 LG는 불펜들이 나와서 거의 뭐 1이닝씩을 다 책임져주면서 무실점을 다 틀어 막아줬고요. 현재 이제 좀 마무리 고우석 선수가 연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백승현 선수가 데뷔 첫 세이브를 달성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착착 퍼즐 맞추듯이 잘 맞아간다는 것 또한 연경영 감독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이제 강팀의 조건은 서로 잘 보완을 해주는 팀이 강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주요 선수가 없을 때 그 외의 선수들이 그걸 다 이렇게 쌓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이 큰 기복 없이 이어져 나가는 거고 어쨌든 연경영 감독이 시즌 전부터 구상하기를 팀 댑스를 더 견고해 하겠다. 그런데 백승현 선수가 세이브하거나 한복주 선수가 나타나거나 이런 거는 구단과 현장의 고민이 고스란히 잘 발현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연경영 감독은 정말 공부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수 그 다음 수까지 계속 계획을 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큰 부상 그러니까 부상으로 빠지는 건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만 아니면 올 시즌 좀 순항하지 않을까. 그런데 LG는 순항이 문제가 아니라 우승을 해야 되는 대권을 노려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선수 김현수 오늘 우리가 김현수 선수를 다뤘지만 중요한 시기에 지금 차고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필요할 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쭉 이렇게 시즌을 살펴보다 보면 강팀 혹은 우승을 하는 팀들의 공통점이 한 팀을 특정 팀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올 시즌 LG가 지금 삼성 상대로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삼성이 선치적점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도망을 가지 못하게 정말 두터워진 불펜진이 막아줘요. 막아준 사이에 타선이 폭발을 하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는 한 점차였었잖아요. 한 점차인데 두터워진 불펜이 그 한 점차를 지켜내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6회 비기닝을 만들어내면서 불펜에 정말 한숨을 쉬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투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임창규 선수 때문에 이정용 선수가 올라와서 가볍게 한이닝을 막아주고 또 그렇게 되면 또 타선에서 폭발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이 지금 LG 만나면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경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LG가 그런 팀에 현재 잘 돌아가는 강점을 어제 오늘 이 두 경기에서 여지없이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 시즌 삼성과의 상대 전적이 8승 1패, 정말 압도적으로 우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리즈 수입을 하면서 14일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